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경과각심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비판과 자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을 알려진 주민을 소환하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한 제도 개선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행한 이번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정부 측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용관 공공임대주택관리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행은 2,923건에 달했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에 달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여서 민간부문까지 조사한다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재발 방무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17년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과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 발의해서 본의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당은 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보안 입후보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숨죽이며 폭언과 갑질 등 부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